어? 우리 아나 없네 어디로? 가운데로 바로 2층에 올라오겠지 2층? 얘 아닌가? 어디 갔냐? 뒤로 2층 뒤에 물게요 뒤로 자리야 2층에 메르시스 너도 우리 뒤쪽으로 돌았어요 뒤쪽으로 돌았다 뒤쪽으로 돌았다 아이고 저 죽었어 내리시 내리시 어 점차 잘하니 디바를 처음에 처음에 안됐어 디바를 빠르게 부셔버리던가 아 근데 디바한테 힐이랑 방벽 완전 집중돼서 화이트죠 들어갈게요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너도 오른쪽 길에 있어 방벽 내리고요 또 구조와 야잇다 돼졌다 이씨 돼지노 자리야가 다 잡네 장갑 빠지세요 빠질 수 있으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.. 누가 던지는 건가.. 아.. 이런.. 아.. 자리 하나 걸렸다.. 다시 설치해볼까.. 아.. 아이쿠야.. 소울까지.. 궁이 내가 돌려주세요.. 궁 또 죽어.. 현진이 궁 나와? 있는데.. 갈 수 있겠어? 슬 각이 전혀 안 나오네.. 밟아야 됩니다.. 끝났다.. 소 싸움에서 이겼어야 되는데.. 우리 메르쉬도 너무 붙어있을 필요 없어요.. 쟤네처럼 막 숨어있다가.. 그냥 막 싸우고.. 아니 우리 질 것 같다고.. 숨어있다가.. 차라리 그냥 궁만 쓰기 나.. 뒤에서 힐만 좀 써야지.. 그니까 그 힐도 그냥 끊고.. 차라리 그냥 빨리 쓰기 나요.. 그럴 수도 있어요.. 저는.. 방금처럼 막 모다압으로 돌리고 이러면.. 스킬을 그냥 알아보고 멀리 가요.. 아우 예에.. 힘들고만.. 아.. 복지다.. 이게 네모나게인가? 맞네.. 가운데 2층인가? 아나 컷 아나 컷! 로보 컷! 자리야 떨피! 겐지 컷! 겐지 컷! 라인이 잘 들어갔다 방금.. 라인이 잘 들어갔다 방금.. 디바 오른쪽.. 가운데로.. 황금 내릴거에요.. 어.. 황패 좀.. 뒤에! 돼지 빠졌고.. 갑니다.. 와 돼지도 살았구나.. 아 돼지.. 안 살았는데.. 그런 줄 알고 무시했더니 잡혀 죽었네.. 아.. 아.. 나.. 오래 살았는데.. 아유.. 구도 땜에 녹아.. 공격 sight.. 구도 땜에.. 배반을 싸우고.. itative.. 아.. 바닷게 옴때.. 맑소에 내 주고.. 기반에 들어가서 싸우고 안기님 구부로 부활하러 갈게요 비건을 반이에요 보임 meio 조사ny.. 오.. 오.. 들어갑니다 아 미친 아 미친 넥카 들어갈게요 앞으로 나와줘야 돼 앞으로 나와줘 키마고 아.. 아 미친 싸움에서 중간에 채용을 데리고 깡딜 엄청나네 가봅시다 총 안돼 진행 스팔리아는 말아 이거 안 태울 수가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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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지말고 어 조금 부활했다고 또 싸요 아 아 아 으 아 으 으 으 으 ㅜㅜㅜ 어디 에너지 100자리야? ㅜㅜ 방금 이적 보았고 앞에서! 갑시다 앞에서 커튼이 라운드로 붙여버려요 어? 죄송해요 뽀뽀만 야 또 죽었잖아 마이가 진짜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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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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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메르시 있어요 메르시 메르시 흐흐흐흐 점수 1대 1 두 번 더 얘기해야 돼요 아 여기는 5라운드지 어 궁, 궁 쓸 타이밍이 없어요 그 발급 그러니까 같이 싸워야 될 때랑 안 싸워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냥 아이 멀리 가 있어요 내가 혼자 다 한다 생각하면 안돼요 일 안해도 돼요 그 메르시가 빨대를 꽂으면 자기 위치가 드러나는게 단점이에요 그럼 애들이 무조건 메르시를 죽여요 아 나 이팀 싫어 여기 진짜 못하는데 스윙 버거죠 석재님 예에에에 그리고 현대님 한 명씩 좋아져 석재님 통화 아 나 터로로 썼어요 쥐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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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뒤 론로로 으아 점수 엄청나네 점사가 아주 작살나네 점사가 그래서 나도 바꾸는 게 낫겠구나 가봅시다 야 야아 루도가 쫓아낼까? 아, 보조화 때문에 와, 루도브 잘 밀어졌다 난 안 살아남 점프 대 돼지? 밟아야 되는데, 뺏어와야 되는데 힘들구먼 저 궁 왔는데 지금 쓸 사람이 있나? 잠깐만요, 저 가고 있어요 돼지 가고 모아줘요 RIAB 안되겠다 으이차 아, 쟤네가 점사가 엄청나네 2층에서 모이자마자 디 Mein Ε math 그럴거라곤 생각은 했지만 딜러를 해야되나? 딜러 한번 바꿔봐 리퍼 한판 가시죠 디바 때문에 리퍼가 디바랑 로드워그 때문에 디바 로드워그 너무 빠르게 부숴버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로드가 나를 막 계속 뽑아갈 것 같은 불길한 예감 자 가봅시다 어디로요? 오른쪽 딜러는 또 2층 가겠지 탱을 먼저 보내고 로드워그 컷 로드 컷 디바 점차 굿 이속 X5 태 пять 리퍼 페이더 신다 Greens 오른쪽은 텐션이 돌아줘 정면에서 온 저일 좀 저일 좀 암게님 뒤에 탈리아 잘라야 돼요 에너지 높아지죠 잡고 아 나 밀렸다 리퍼 살려주고 다음번 들어오면 수련님 모아주고 보리오 궁으로 갈게요 메르시는 우선 잘랐는데 메르시 궁 있을거에요 저도 있어요 이거 앞에다 그냥 쓸게요 보리오 와요? 아직 안 와요? 디바고 디바고만 피하고 쏴 디바고만 피하고 디바고만 피하고 쏴 살렸어요 한개 뒤 빠지고 아 아 디바가 날 쫓아왔네 다치면 살려줘 야 모여서 죽어 죽으려면 모여서 죽어 아직 안 죽었어 야 저 죽었어요 열건 죽네 그냥 계속 숨어있으시지 무시공개 오케 제대 좋다 맞춰 이뻐 궁 쓸거야 굿 아 빡세다 까이쿠 제냐타 짱 세네 흐흐흫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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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킬금이네 30채기였어 쩌네 쩌네 헉 헉 좋아 좋아 어 1킬 차이로 좋았어 흐흫 아 여기 이쁘 봅시다 흫 나는 너무 차이나는데 흫 아 여기 리퍼 리퍼 괜찮나 흐흫 내가 좀 안 주고 이거 저한테 힐을 잘 줬네 흐흫 나 엄청 점사 받았는데 흐흫 리퍼 좀 해보고 안되면 바꿔야겠다 말았다 어? 응 그나연 파라 있지 않을까? 모르죠 2층 갈게요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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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원 2층 라인 있다. 라인 디바. 디바 2층. 아, 거기서. 솔저. 오케이. 솔저. 가운데. 죽음을 버텨면 더 강해진다. 모두 겉점으로 이동하시다. 일단 선취. 라인 다인. 아, 나 진짜. 디바 1버터. 디바 1버터 빠르게. 디바 1버터. 총 하나 버리고, 알맹이 버려. 그, 솔저군 거의 다 찼어요. 솔저 2층에 있어요. 2층 갈게요. 2층 가자. 2층 정리하자. 나이스. 니퍼님. 얍. 니퍼님. 어차피. 넌. 개밀. 아. 디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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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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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벽이 다 마가버렸네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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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궁 갈끌걸 아이씨 뚫릴 줄 알고 썼는데 안 뚫렸네 들이대고 싸우고 안개님 궁으로 부활해서 궁 만들어서 잡으시다 좋아 시작 고 로드구 로드구 돌자 탈피 로드구 베르시 부활했다 우리 베르시도 똑같이 멋지게 살려줘요 나잉 컷 전술도 능겨 왜 안 죽네 싸웠어 쳤어 트랜닝공 언제 와요? 아직 멀었지? 저 써서 20% 잘 써.. 혼자 잘 숨어서 잘 써줘 형 방금도 배워서 좀 밀었잖아 응 어그른은 멋지게 끌어줄 테니까 걸렸네 쟤네도 미퍼 쟤네도 미퍼 쟬 힐 다 껏 네 오케이 굿 디바 꺼졌어요 아 쟤네도 미퍼 쟤네도 미퍼 좋아 라인아 죽였네 죽였다 아 진짜 리퍼 리퍼 앞에도 막아야되요 못 오게 못 오게 막아 쟤네 손 쿨 됐다 됐다 야 킬 그럼 다시 뺏어왔어 안 돼 빼자 페달이야 야 이게 왜 뒷번이야 진짜 웃기네 이거 킬 아 이거 여기서 괜히 썼어 아 이거 여기서 괜히 썼어 아깝긴 했는데 괜찮아 이겼잖아 쟤 흐흐흐 적 자리 하나 안 놨어 제가 이겼네요 아 킬 수에서 킬 수에서 모질하다니 디바한테 3킬이 모자라다니